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정책의 대상이 되는 대상자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나오면 나름의 대책을 강구합니다. 이번에도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쑥 튀어나온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도 집주인들은 나름의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순기능을 담당해왔던 한국의 전세시장 자체의 붕괴와 극심한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장의 반응입니다. 7월 31일 날 전세와 월세 세입자에게 거주를 4년간 보장하고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자마자 조순위보는 서울 시내 2천 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88곳을 대상으로서 전세 매물 전수조사를 전격 실시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개업소에 나온 전세집은 454가구에 불과하고 전체 26만 5,842가구 가운데서 0.17% 수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세 물량이 급감했다는 것입니다. 정발해버린 겁니다. 둘째입니다. 잠실의 한 대단의 아파트 단지에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전세시장이 불안해도 매물이 30건은 있어야 되는데 최근 시가 말라버렸습니다. 셋째입니다.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현모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18년째 영업하면서 이렇게 전세에 물건이 없는 적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자녀 교육 때문에 4년에서 6년씩 전세살이를 하는데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니 세입자들은 그야말로 패닉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넷째입니다. 전세집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언평구에서 대단히 아파트 단지 내 한 중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25평형 전세가 5억 3천만원에 계약됐습니다. 지난달까지 전세 최고 실거래가격은 4억 4천만원에 불과합니다. 한 달 사이에 1억 정도가 뛰었다는 겁니다. 이런 재반 상황에 대해서 심교원 근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법을 바꾸었지만 전세 매물은 시가 마르고 가격만 올려놓았다. 이렇게 아주 비판적인 또 예상 가능한 미래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음 질문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시장은 제도 도입 이전에 예상했던 결과인 전세 매물의 실종과 전세가 폭등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이 그냥 여가 없이 그대로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전세값을 올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임대료를 올려서 서울의 전세값이 1, 2개월 사이에 최대 수억원씩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천만 가까운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켜야 될 합법적 절차를 모두 다 무시했습니다. 7월 28일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통상 상정, 대체토론,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심사, 축조심사 이렇게 다섯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야 됩니다. 그대 여당이 국회법에 규정된 소위원회 법안 심사, 축조심사, 찬반토론 등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한마디로 벼락치기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앞으로 집주인들과 세입자들은 모두 자신을 보호하는 나름의 방법을 열심히 찾아낼 것으로 봅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시장의 대혼란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우선은 세입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내보낸 다음에 다음 세입자에게 그만큼을 더 받는 방법이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입자와 합의해 보상할 경우에 계약 경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존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연장할 때 집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음은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집을 비우는 조건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그런 일종의 암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 다음은 실거래 목적으로 들어온 집주인이 진짜로 사는지 감시하는 그런 일들도 빈번하게 생기고 그런 업무를 대형하는 일종의 에이전트가 생겨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협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입자와 임대인이 서로를 불신하고 감시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세 물량의 급감, 전세가 폭등,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급등, 세입자와 임대인의 분규 급증 등이 딜을 따르게 될 것으로 봅니다. 여당이 호기께 단독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고스란히 부폭풍과 부작용의 부담을 짊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6월 17일 부동산 대책, 7월 10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반발에 더해서 또 다른 폭탄을 여당이 안고 가게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흔히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도 통과가 있고 나서 한 시민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김종만이란 분입니다. 서민들이 서울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첫 번째 자식들 교육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300만원의 수입이라도 있으면 견디며 삽니다. 전라도, 경상도, 전국 각도에서 올라온 서민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서울의 각종 인프라가 그래도 편리함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원도 면소재지에서 5년 살아보았습니다. 상수도, 공공버스, 모욕탕, 영화관, 도시가스 시설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이 있어야 했고 겨울 난방비 기름값이 25평 정도면 3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부의 혜택이라고는 없이 불편한 삶이었습니다. 이제 서울에 살 매력이 집 없는 세입자들을 지방으로 내몰기 시작합니다. 서민들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한 달에 300만원 벌어서 집값 내면 어떻게 삽니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서민들을 모두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부자와 중산층을 잡다가 이제 서민까지 잡는 정권의 앞날이 앞으로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막강한 입법 권력이 오히려 정권의 앞날에 깊은 그림자와 어두움을 들이게 될 가능성에 저는 주목하게 됩니다. 교만은 언제든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곤 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